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 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캐디너독스 월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빗썸에서 11% 가량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홀더 분들 축하드리구요 제가 2주 전에도 그렇고 한달 전에도 계속해서 좀 똑같이 강조를 해드렸던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팔면은 개미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달전에 정말 최저점 찍었을 때 파는 사람 개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팔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자 캐디너독스 월드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고래들이 박스권을 치면서 매집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이 되게 수상한데 이때 저가의 거래량들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고래들은 저가의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구요 이번에도 정확히 고래들의 매집가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래들은 박스를 치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고래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는 대용우제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히려 매수할 만한 타점이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8원을 돌파를 했구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 최저점 구간에서 2차 매수 타점을 노려봐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자 제가 9월 3일에 찍었던 영상인데 지금 팔면 최저점 매도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도와드리도록 하겠구요 자 지금 현재는 물탈 시점을 봐야 되지 만약에 매도 잘못하면 정말 최저점에서 손절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케디노 독스월드 왜 이렇게 자 들으셨죠 지금 매도 잘못하면 최저점에서 손절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참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정말 이때가 최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홀딩 하시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자 케디노 독스월드가 거래가 되고 있는 요 시장을 봤을 때 OKEX, 바이비트, 업비트, 게이트아이오, HTX, 쿠코인, 맥시, 비트게 등등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래량 상위 기준으로 제가 거래소를 보여드리면은 1등이 바이낸스고 2등이 코인베이스인데 3등이 OKEX, 바이비트 이렇게 쭉쭉 있는데 뮤코인이 OKEX에 거래되고 있고 바이비트, 업비트, 그리고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쿠코인 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는 아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고래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 이유가 아마 상장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바이낸스 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장빔이 나오기 전에 매수할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은 뮤코인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선물이에요 현물이 아니라 선물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선물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현물도 거래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장 이슈가 있을 거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테티즌이라고 고양이 테마 밈코인이 있는데 최초로 바이낸스에 상장했다라고 나오죠 고양이 테마 토큰 중 최초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했다 자 그래서 상장빔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양이 밈코인이고요 상장빔이 무려 1500%가 터졌어요 자 그래서 이 뮤코인도 바이낸스에 상장했을 경우에 1000% 이상은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상장빔이 나오기 전에 매수할 찬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키디노 독스월드 차트 좀 길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대용우제가 터질 거기 때문에 고래들이 완전히 쓸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오늘도 9월 25일인데 오늘도 엄청난 고래들이 막 쓸어갔어요 그래서 10만 달러 만 6천 달러 만 2천 달러 이런 식으로 고래들이 대량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를 치면서 매집을 하고 있고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타점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점에서 좀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도 2차 매수도 노려볼 수가 있고 신규 매수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제 번호로 캣이너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타점 공유 해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제공하는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0% 이상의 상장빔이 나오기 전에 적극 매수할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번 타주시면은 수익전환 크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문자는 너무 늦게 보내주시면은 입장이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